12월 4일은 초승달입니다. 최근 지진 횟수가 감소하고 이러한 간헐적인 지진의 감소 현상은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강진이 일어나는 조건 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누아트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대만 부근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에도 12월에는 진도우약의 강진이 3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12월 겨울에 일본 지진 상황을 살펴 보면 오가사와라제도에서의 신발 지진과 대만 부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한 달 이내로 진도우 이상 의 강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의 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7일 일본 에서는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가고시마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8일에 이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가고시마 주변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진도 4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가나가와 현 서부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 이 근처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열흘 전입니다. 최근에 가나가와도 가고시마와 마찬가지로 지진이 증가하고 있고 이 지역은 사가미 트로프가 있으며 과거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방송 녹화시간 저녁 7시 현재 28일에는 일본에서 세 번의 지진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후쿠시마 현 아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도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20일부터 11월 28일 까지 약 3개월 동안 후쿠시마 아바다 에서는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나가노 현 북부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나가노 현 북부에서는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진은 야만아시안 동부 호지 고쿠에서 또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호지산에서 12월 4일 초승달 근처 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은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2021년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10번의 지진이 호지산에서 발생 중이며 특이점은 오가사와라제도에서 100년만의 해저 화산인 후쿠토쿠칸오바가 9년이 17km까지 치솟은 8월 16일 이틀 후인 8월 18일 지진 발생 이후 오늘까지 5번 호지산에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